오, 눈물 나. 지은수야, 왜 울어? 짠하지? 그거 봐. 이렇게 되는데. 하고 우는 거야. 김진수 씨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. 아니, 너무 잘 봤습니다. 아니, 그런데 다들 왜 다 11, 7, 18살로 모이셔서 갑자기 막 이게, 그게 오네요. 막 과거의 모습들을 뱉고 있는 것 같아서. 관객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진짜요, 선생님. 그런데 저기 사실 종혁이도 울었거든요, 제가 아까 봤는데. 그럴 리가 없어요. 울었잖아, 뭐. 이종혁 씨가 우는 거 처음 울었어요. 울었네, 보니까. 저는 그냥 뭐 너무 막 소녀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던 게 보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신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어메이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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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생님, 같이 추고 싶어요.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. 어떻게 그런 힘들이 나고 조화가 되는지 나도 참 좋겠으면 아마 즐거웠을 텐데. 아쉬워요. 고맙습니다. 잘하셨어요. 아니, 그리고 남은이 선생님 부부는요, 특히. 정말 그렇게 하신 거 처음 봤어요. 느껴져. 그래서 대사하듯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막 섹시하게 소화를 해 주시고. 남자를 유혹해 놓고 난 또 사라져갔어.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그 누구라도 언제든 칠 수 있어. 아니, 나는 내가 알지. 나도 그렇게 끼 부릴 수 있어. 그런데 아직 괜히 여름 없으니까 계속 끼를 부리더라고. 나는 그걸 깨느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못 따라가겠으니까. 남자를 유혹해 놓고. 너는 또 사라져갔어.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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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않으면. 나의 경우가 뭔가 깨를 뒤에 끌하게hell하고 있어서. elong 판결해서 믿어서 흐름 것 같은,